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11기야 1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장의 일련의 사건은 유다왕 요하스 당시에 부강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왕 요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겸비한 태도를 보였을 때는 아람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의 통치기간 내내 아람에 계속된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가운데서도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가 아람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해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엘리아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고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자 살아난 이적은 생전에 선포한 그의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10장 끝에 예구가 28년을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다음에 11장에 와서 유다왕의 아달라로부터 12장 요하스의 통치에 대한 언급이 되다가 13장에서 다시 예우 다음에 이스라엘 왕 통치 이야기가 이어지기에 10장 다음에 13장을 봐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절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화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참을 만큼 오래 참으셨는데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도 돌이켜 하나님께 강구하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구원자는 요하스나 여로부함 2세로 보거나 당시 아람을 속공으로 만든 아스루의 왕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부함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예우가 바할의 목상을 헐며 바할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는데 아세라 목상을 왜 없애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아람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압이 멸절시키지 않아 두고두고 후환이 된 나라가 아람입니다. 여호와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하스의 제37년에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왕 아마샤가 시비를 걸어와 그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 전의 은근과 왕궁의 제물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간 것이 그의 업적입니다. 13절입니다.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며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를 병과와 마병으로 표현한 것은 전쟁에서 병과와 마병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기에 엘리사를 잃는 것이 병과와 마병을 잃는 것처럼 커다란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죽을 병이 들어 고통받다 죽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메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옮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엿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전하도록 아베게에서 치르다 하니라 요하스의 눈물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3이 하나님의 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이이기에 세 번을 친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합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요란과 여호사밭이 모합을 멸절시켰기에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도적대가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죽었는데도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호와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메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다스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하스의 통치기간 중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도 요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여러부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엘리사의 예언과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에 대한 체험이나 이적과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겪고 체험한다고 해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죽는 그날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자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1기야 13장 다음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